네 여기는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시티 3번 출구에서 접근을 4번 출구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북가자 1동입니다. 거기에 이번에 최근에 하나 호프집이 오픈됐는데요. 3순위 호프집입니다. 전화번호 보이시죠? 374-1246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.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이시죠? 안 됐기 때문에 아주 프레쉬하게 상쾌하게 여러분에게 치킨과 호프를 제공해 드리니까요. 지금 오픈한 지 3일 됐습니다. 여기 들리셔서 많이 많이 애용해 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